안녕하세요. 한솔 화이팅 주사만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타이틀 보시면은 Hello Grandma라고 해서 지금 안녕 할머니로 한 타이틀이죠. 자, 이 가족이 지금 할머니를 만나러 가면서 타게 되는 교통수단하고 그 다음에 Get in, Go on, Get off라는 타다, 내리다의 표현이 이 스토리에서 지금 제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교통수단의 명칭들과 타다, 내리다 표현을 갖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북커버를 보시고 천천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자, 북커버 여기 너 커버에서 뭐가 보이니? 라고 한번 물어봐 줄 수 있겠죠? What can you see on the cover? 커버에 뭐가 보이니? 할머니하고 한 소녀가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I can see a grandma and a girl. 아이가 보여요. 이 아이가 지금 할머니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She runs to her grandma with open arms. 지금 두 팔을 활짝 벌리고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를 봤더니 지금 비행기가 보입니다. Can you see the plane? 비행기가 보여요. 비행기 보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는 교통수단이다. 이거를 조금 암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돼요. 얘네가 봤더니 비행기도 있고 아마 얘네가 있는 곳이 공항인 것 같아. 이 말을 한번 해 주신 거죠. They might be in an airport. 에어포트에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Look at the title. 지금 타이틀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Hello, grandma. 라고 해서 grandma 한번 짚어주고 픽처 워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봤더니 이제 택시가 먼저 나와요. 교통수단이. 택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가족이 할머니를 보기 위해서 어딘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빠가 지금 무거운 짐을 들고 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택시에 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이죠. There is a taxi. 택시가 있고 그 다음에 Dad brings baggage.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오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택시를 타고 갈 겁니다. They are going to get in a taxi. Get in a taxi. 나왔어요. 그쵸? 택시를 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택시에서 지금 교통수단이 어디로? 지금 기차로 바뀌었네요. 환승을 했어요. 그쵸? They transfer from taxi to train. 트레인으로 바뀌었고 아빠는 여전히 무거운 짐가방을 들고 오고 있고 아주 무거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쵸? The baggage looks so happy. Looks so happy.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지금 기차에 탔어요. 그쵸? They already get in a train. 그쵸? They already get in a train. Get in a train. 나왔어요. 그쵸? 기차에 탔습니다. 그 다음 뒷장으로 갔더니 트레인에서 이제 버스로 갈아탔어요. 그쵸? 또 환승을 했단 말이에요. They transfer from train to bus. And then plane. 그쵸? 트레인에서 버스에서 이제 플레인으로 갈아탔습니다. 그쵸? They go on a plane. 이 사람들은 이제 플레인을 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탑니다. 이 말이죠. Go on a plane. 그리고 비행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먹는 시간이죠. 이 사람들 지금 플레인에서 뭘 하니? 라고 한번 물어봐줄 수 있겠죠. What are they doing on the plane? 플레인에서 지금 뭐 해? 봤더니 Yes, they are having a meal. 지금 식사 중이야. 그리고 옆에 봤더니 뭐라고 있나요? 지금 자고 있네요. Next, they are sleeping now. And they must have been tired. 자고 있고 아마 틀림없이 엄청 엄청 피곤했을 거야. 엄청 교통수단을 많이 환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피곤했을 거야. They must have been tired.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Oh, they arrived. 도착했어요. And met grandma.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They all say hello. 모두 다 지금 손을 흔들면서 안녕, hello.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봤더니 할머니한테 소녀와 이제 작은 남동생이 안겨가지고 뭘 탔고요, 뭘 탔고요, 뭘 탔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The little brother little brother and the girl 이 아이가 지금 are saying something The little brother and the girl are saying something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What do they say to their grandma? 할머니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에게 보이겠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상상을 통해서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게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픽처 워킹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전부 다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거 보시고 We got in a taxi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Got Get in의 과거형인 Got in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e got in a train 우리는 비행기가 아니죠. 기차를 탔습니다. 그 다음에 We went on a bus We went on a bus 우리는 버스를 탔어요. 그 다음에 이제 We went on a plane We went on a plane 그렇죠?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시간 We had dinner on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We had tea on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에서 차도 마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We went to sleep on the plane 우리는 또 비행기에서 잠도 잤습니다. 이 말이죠. 잠도 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렸어요.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We got off the plane and we saw grandma 우리는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를 봤어요. 이 말이죠. Hello grandma Hello nan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와 본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 Got in 타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Go on went on 그 다음에 마지막 Get off 까지 한 번씩 더 보여주시고 이렇게 한 번 읽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과 이제 내용을 짚어보면서 이 워크시트에 있는 transportation 교통기관들을 차례대로 이야기의 순서에 맞게 한 번 놓아보고 타다 내리다 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문장도 한 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참고해서 아이들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물에 뜨는 교통기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다니는 교통기관 그 다음에 땅에서 달리는 교통기관 이러한 것들을 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달리니까 밑에 Water 그 다음에 Scooter 같은 경우에는 뭐 Land 이런 식으로 한 번 써보는 이런 활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기관에 관한 워크시트도 제가 좀 더 올려놓을 테니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녕 안녕